물에 뜨른 방수 스마트폰 코멧을 소개합니다. 코멧은 국제표준 방수 테스트인 IPX7 등급의 방수 방진 기능이 적용된 스마트폰인데요. 여기에 물에 뜨른 기능이 추가되어 깊은 물속에 빠트려도 찾기 쉽게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코멧 스마트폰은 137.5, 67.7, 7.9mm 사이즈에 120g 무게, 나노심이 적용되어 GSM HSPA LTE를 지원하구요. 안드로이드 5.1.1 운영체제에 4.7인치 1280-720 해상도의 OLED 디스플레이, 2GHz 옥타코어 콜컵 스냅드래폰 810 프로세서에 4GB 램, 32GB, 64GB 두가지 모델의 저장공간, 2800mAh의 배터리, 전우면 모두 1600만 화석 카메라를 지원합니다. 현재 인디고고에서 펀딩중인 사전주문은 32GB 모델이 249달러, 64GB 모델이 289달러입니다. 무렛들은 IPX7 등급의 스마트폰 코멧이었습니다.